됐습니다 아르치니 형 니달리 정글 상대는 빵테온 니달리 vs 빵테가보자 어 야 오늘도 진짜 야 이거 하루에 6시간씩 쭉쭉 하는것도 진짜 빡세네 어 입아파죽겠다 이거 상대가 좀 세네 일부러 보이게 좀 박아 그럼 안온다 일부러 바이게 한 번 박아주고 왼발리 망았습니다 진 좋나? 아 난 진이 좋은지 모르겠지 맨날 아 자 다섯개 박습니다 다섯개 총 여기 여기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로 윗진영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좀 느리더라 13초 쪽 10초 딱 맞네 이거 조 개 마Ż한 또 이기도록 할게요 마Ż한 또 이겨야지 흠흠흠흠흠 자 평타 섞어주면서 레드가 생각보다 좀 빨라 속도가 공속도 빨라 얘는 이 속도 빠르고 다 빨라 잡고 포션을 왜 안먹냐나 비지는데 좋아 2분 34초 서든히 망하십니다 애들 다 어디갔어 왜 자네야 다 조용히해 아 나이스 야수호 아 누가 야필패라 했냐 아 야필승이지 게이드 어디갔어 다 자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자라 거의 뭐 자장가지 자 좋아요 아 왜이렇게 위팀 밑 왜이렇게 느리지 아래 진영에서 정글링하면 누구있다 빼야돼 누구있다 빼야돼 어허 죽으면 안된다 신지드야 와 왜이렇게 짧게 하냐 얘네들 뭐야 이거 무빙 좀 하네 왜이네들 원래 이정도지 뭐야 얘 백무빙 치겠지 와 이게 와 다이어트 했냐 왜이렇게 안맞냐 이거 와 거의 뭐 상위수준이네 무빙 쪼만해라고 있네 짐 개못하고있 medios 이빙 자리 소포터라 심심해요. 화이팅 하세요. 바텀. 아니 게임하다가 만났어요. 신기하다. 뇌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게임을 했는데 야쑤어. 빵테는 아무것도 못했고. 아 저거 자크 일단은 패시브 없어가지고 종종 다시 가야되는데. 서드님이 야쑤어예요. 아 진짜로? 개웃기네. 야 누가 보면은 시청자랑 이거 뭐 같이 하고 있는건줄 알겠다. 아 구라라고? 아이씨. 자크 노프래. 노패시브. 무조건 저 따야되겠네. 와드 없네. 노와드네. 아아 안죽었어요. 이게 안죽었어요. 아아. 아니야. 프리스타일 풋볼 안했는데. 오씨. 옛날 어릴때. 어릴때 다 그런거 해보지 않냐. 어릴때는 봤는데. 어릴때. 진짜 어릴때. 프리스타일 풋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어릴때 뭐 오만게임 다 해봤죠. 그러니까 딜이 모자랬지. 오버하는거야 원래. 원래 그런거야. 힐 뺐잖아 그래도. 이득이지 뭐. 아 근데 탑가야되 이거. 탑가서 죽여야되고. 아. 아. 신지드. 갈 필요도 없네. 알아서 잘하네. 혼자서도 잘해요. 얘도 혼자서도 잘하고. 야 우리팀 왜이렇게 잘하냐 또. 아니 승급절 아닐 땐 애들이 진짜 잘해. 승급저만 가면 애들이 갑자기 막 미친듯이 지더라고. 이상해. 진짜 이상해. 티어 지금 골드 2티어입니다. 어. 골드 2에 지금. 88점인가. 어이 죽겠는데. 아씨. 늦었. 오우씨. 마나도 없고. 오우. 야. 오. 살았다. 어. 아파. 와. 신지드 따라가면 안되지. 어 잘해. 우리팀 잘해. 왜 malt hingeying. 저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도선담비 아니냐. 으..으흥흠흥. sä이씨. 아아 이게 안맞이야 아 너무너무 많이 땡겼다 적당히 땡길걸 아아 창을 너무 많이 땡겼어 아아 아아 괜찮죠 토도전 리달리 예쁘죠 나 인간사냥꾼 갖고싶은데 인간사냥꾼이 없어 스킨 뭐 언젠간 누가 선물해 주겠지 계속 하다보면은 네 나 불로 내꺼지 야소니까 집안가도 된다 꿈 깨어 아 그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꿈 깨어 이거 귀엽네 그 말 나처럼 음 음 음.. 빼애애애애 ! 망했어요! 넘기면 킬! 넘기면 킬! 아하! 와 창이 진짜 극혐이네 와 이거 왜? 와 이게 죽었네 죽여 죽여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진짜 대안 죽네 진짜 우리 로우님 7등이 많았습니다 지금 티어 골드 2티어에 88점입니다 아 이거 빼는게 낫지 않냐 오 이거 잡냐 이거? 아 나 왜 집에 있어 뭐야 이거 에헤이 아 이거는 오파지 아 아 이거 오파지 신지드야 아 그래도 뭐 잘하고 있어 야 내 잘못이라고 이게? 아 내 혼자 뺀게 잘못이라고 야이씨 그렇게 볼 수도 있구만 아 여기 없는거 같지 않냐? 와도 여기 없네 마치 느낌이 마치 무빙 딱 보니까 알죠 여러분들 아 아 진짜 창이 진짜 아 중요할 때 한번 맞추자 방금 중요했는데 아 아 왜 오중간하지? 와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오중간하냐 이거 아 아 돌아버리겠네 초반에 약간 이렇게 오중간하면 이제 후반에 캐리하는거지 거의 그렇더라고 게임 많이 해보니까 터비 터비 GCS가 7,8대 빵테 미드 야 또 아 아 이거 왜 넘겨 그거를 아 왜 넘겨 이걸 아 넘기면 창맞추기 힘들단 말이야 아이 야 야수호 개잘하네 뭐야 야수호 쟤 쏠기 계속 따는데 아니 쟤가 지금 넘겨가지고 내가 뭐 뭐야 못잡은거 아니냐 못먹겠지 당연히 애매하다 애매하다 동선이 드럽게 애매하네 앤 음 음 음 야수호 잘해 진짜 잘한다 야수호가 빅톨상대로 좋다고 음..그렇구만 300원 이제 진짜 쎄다 진~~짜 진짜 쎄 나 아무것도 안했네. CS만 59개 빵태운 CS가 지금 26개의 사무시 내가 템이 훨씬 잘났네 역시 CS야 빅토로가 유리하다고? 2개의 사무실 아.. 뭐.. 활개 정글 도는 것 밖에 없네 근데 니달린은 죽지만 않으면 돼 정글만 잘 돌아도 사실상 뭐 그냥 캐리가 되는거지 정글 도는 데 몇 분 걸렸냐? 한 1분은 걸렸냐? 아.. 너무 빠르다 이거 6캠프 다 도는 데 너무 1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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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선 12 4대3, 어 킬 많이 안났네 아이고, 시 애매하네 애매 2사체, 야 어려운 말 쓰네 2사체 빵테 여기, 빵테만 따라가면 될 것 같다 치, 나 소라카야? 야, 아까 힐해가지고 어시 먹었어 야, 아까 전에 여기서 힐했잖아 아, 게이특 흐흐흐흐흐 아, 설계입니다 아래쪽걸 다 털자 여기 다 털자, 어차피 신진은 안죽어 뭐야, 없어? 야, 쏘이 오지? 아, 여기서 한번 자, 빼야돼 노틸러스 궁도 있고 노틸러스 Q 이런거 걸리면 죽어 이런거 빠르게 제거해주고 어, 이런거 빠르게 제거해주고 정글 진짜 많이 먹은거 같은데, 이따? 흐흐흐흐흐흐 아니, CS 100개야 이제 야소 4킬 나 1킬 용 1분 자 이거 두꺼비 먹고 나이스 두꺼비 먹고 아 바위개 먹고 오케이 먹자 그러면 바위개 먹고 이거 집갔다가 바로 용 가면 되는데 어 야 탑 아 아니 여기 바텀 저기 30초 빨리 집갔다 했는데 30초 빨리 이럴때 좋은건 오브젝트 챙기면서 용 아까 언제 줬냐 이거? 여기 안났네 음 오브젝트 챙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득 봐야지 킬이 막 다량으로 안나니까 이런게 중요합니다 1초 났다 가자 죽여 없네 아 진짜 정볼먹는거밖에 안한거같은거 게임이 개유리하네 아 이러면은 보는사람 좀 재미없을거같은데 맞지 약간 좀 팽팽하면은 좀 박진감이 없으면 좀 재미없을거같은데 탑은 그냥 뭐 재밌나 저렇게 싸우면 빵템 이득 빵템은 위치만 보면 돼 다른거 필요없다 자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 그냥 따라다니면 4명 아 아 뭐야 풀 씹혔어 아 야 풀 풀 풀 WQ했는데 아 풀이 안나가 에어본 당해가지고 와 아무도 못잡았냐 와 이거 다 잡는건데 와아 와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뭐야 와아 야아 이거씨 피하아 야 이거씨 너네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 와아 아아 도망가자 뿡뿡 아아이 뭐야이게 개 빡친다 신발사자 힝 오 얘 죽었다 아우 왜 이걸 먹고 안 돼 아 하하핳 아핳 인성 개우지고요 바텀은 하루종-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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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CS 200개먹을동안 지금 뭐.. 킬이 안.. 났네? 많이 났네? 와 상대 빵테온이 지금 3킬 4옷이구나 얘 좀 죽이자 이제 봐줄만큼 봐줬어 정글 차이 드림 나온다고? 아 난 뭐 할거 잘해주고 있는데 뭐 킬 만 안나왔지 뭐 할거 다 해주고 있지 아 여기 시야 먹어주고 일하는 것만 해도 뭐 난 쟤 보이고 애 보이고 그러면은 아 애들도 애들 보이고 와 큰일날뻔했네 저게 이거 있었으면 나 죽을뻔했네 걸려가지구 죽이자 진짜 죽이자 죽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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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에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AA 야 내가 왜 하는게 없어어? 3킬 사웃이라도 내한테 한방이야 dlaруд 한입선공 개이득 아이씨 뭐 정글이 없냐? 정글이 없어 없어 3대1이었다고? 그래서 좋아해야지 밀자 애들 다 미드있다 밀자 자 자크는 오는데 에이씨 녹색 괴물같으니라고 루틸러스 일로 오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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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일로 다 와야돼 여기가 우리의 전장이다 오케이 가자 뒤로 빼라 제발 어? 어? 엿헤 revive 다행이다 반험속도 오적 구YY어 거의 뭐 말파쿡 피하는 수준이었지 자 풀피 아 자 뒤에있는거 여러분들이렇게 노립니다 이런게 이제 이달리가 할 일이지 앞에 있는거는 뭐 우리팀이 다 잡아주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서 여기다 크! 어 쳐 그냥 상남자 아니냐 어우C 어우야C 당연히 다 맞지 용용용용 나온다 이들아 용 안갈래 으아아아 어우 깜짝이야 다치고 빠지고 자 힐 우리 투힐이기 때문에 안죽어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면 이제 용을 못먹으니까 어어? 어아이게 안맞네 운좋네 어 야 운좋아 운좋아 이거 무조건 맞는거였는데 자 일단은 먹을 수 있는거 좀 먹고 애들 용의임은 별 관심 없어 보이면은 블루 먹어야 돼요 이게 좀 블루랑 거리가 좀 멀어 용이랑 이게 좀 짜증난다 존야가 3000 500원 자 존야가 보고 일단 용부터 가자 좀 늦었다 빨리 가자 아 쭈구리 야 누구들이 용을 건드리냐 설마 신지드야 이거 와야돼 자 일부러 용을 맞추면서 용이 공격하게끔 만드는거지 아 좀 꺼져 뒤에 있는 애한테 총 창날립니다 이럴때 앞에 자크한테 창날리지말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 뒷나인 노려줘 뒷나인 자 뒷나인 창날리면서 이거 마무리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다시 바꿔서 힐힐힐힐힐해주고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 어 뒷나인 어 잡아 아 아 크흠 안되네 어이씨 내가 잡아야되는데 아 우리 뉴즈님 나눈님 아맙습니다 진이 생각보다 세네요 진짜 약한 줄 알았는데 어.. 없네.. 아이씨 야 우리팀 저기서 뭐하냐? 그냥 그냥 깨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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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될게 몸 될게 가자 저거저거저거저거 죽지면 이면되면 됩니다 이럴때 이제 운영적으로 이제 애들 따라갈 필요 전혀 없고 자 노틸러스 이제 뒤에서 오거든 꽤 됐어 하나 깼으면 됐어 또 이득보고 꽤 끝나고 너무 그냥 게임이 쉽다고 해야되나? 우리팀 다 잘한다 돈이 3,700원 존재 바로 일시불 가자 여러분 12시 지났는데 우리 또 추천 아 야 추천이 왜 아무도 오늘 추천 딱 한개만 받자 두개 세개 필요 없습니다 딱 한개만 한개만 딱 받자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좀 뺏어 우와 우와 야 뭐야 저거 우와 개까리하다 우와 개멋있어 개멋있다 진짜 아 오늘 우리 좀 시야가 좀 없는 것 같다 아 우리 리달이 링니 망하십니다 할게 없네 다 해놔서 할게 없다 진짜 다 해놔서 할게 없어 에잇 헥 에잇 와 진짜 다 해놔서 할게 없네 이게 안맞아? 와..C 들어가면 안돼요 죽어요 아..쟤 괴물이야 뭐야 저 보스야 헐크야 게임이 굉장히 신중해 그냥 뭔가 이런 게임 재밌지 자 창은 여러분들 사이드에서 날려주세요 이렇게 어..옷 흠..음.. 자 이렇게 그렇지 창은 언제나 사이드 자..저를 이뤄십니다 그치 문 떨어지고 난리나죠? 이러면 이제 힐하면서 뒷라인 노리고 자 살짝 빼주고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뒤쪽 어..잠깐만 자 이거 잡아주고 들어가서 자 계속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아 다 죽여 들어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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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아 야 코드라 야 뭐야 이거 야아 오졌다 야 뽀록이라니 야 코드라 아아 힝 또 니안리 캘리하네 흐흐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every 아아 е 개호졌다 음 일부러 여러분 옆에 딱 빠져가지고 어 호시타서 노리다가 딱 들어가는 거지 허드라킬 아아 개호졌네 막판인데 애들이 내 일 안 보더라고 나 개무시하는거지 하지만 나도 개쎄다는거 저 녀석도 안썼어 이봐 또 애들 내무시한다 왜 내가 안 때려 나도 좀 때려줘 어 그렇지 나도 좀 때리고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아 우리팀 아 우리팀 나 버리길래 아 아 이거 뭐야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아 집 못가게 야 시즈들 야 이거 누가 설계해놨어 이거 체력 야 이거 내가 설계 이게 뭐야 어 빈집토리도 아니고 아 거의 빈집토리네 아 아 막판 이기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